TVN 미싱 그들이 있었다이 보수가 최명린의 모친이자 전 연인 임선우의 납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하며 안방극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7일 방송된 TVN 미싱 그들이 있었다이 사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8%, 최고 5.8%,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6%를 기록하며 전국 기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번 미싱에서는 김욱이 생각지 못한 자칭 딸 문보라와 동거를 시작하며 그녀의 모친이자 전 연인 문세영의 납치 사건까지 알게 돼 두 모녀를 위해 발벗고 나선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욱은 문보라가 자신과 전 연인 문세영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딸이라고 주장하자 당혹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욱은 모친의 실종으로 문보라의 생활이 여의치 않음을 알게 돼 그를 내보낼 수 없었고 그렇게 특박의 동거를 시작했다. 특히 그는 아빠라고 치자 엄마 올 때까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며 친아빠처럼 관심을 쏟았고 문보라는 난생 처음 아빠의 든든함을 느끼고 미소를 지어 시청자를 뭉클하게 했다. 한편 장판석은 영원마을 상공단에서 보물상자 든 딸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리움을 더해갔다. 특히 보물상자 속에는 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고 이를 본 장판석은 꾹꾹 눌러온 그리움을 터뜨리며 폭풍 우열의 시청자의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더욱이 장판석은 자신의 딸과 말투 성격까지 쌍둥이처럼 비슷한 삼공단의 어린이 영혼 최하윤을 보고 딸의 환영을 보기에 이르러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김욱은 형사 신준호와 함께 실종된 문세영을 찾고자 수사에 돌입했다. 문세영은 납치범 고상철로부터 탈출에 가까스로 김욱과 연락이 닿았지만 다시 잡히고 말았다. 이에 두 사람은 문세영이 사용한 공중전화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했지만 납치범은 이미 문세영을 데리고 떠난 뒤였다. 이윽고 신준호는 문세영 납치범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변사체로 발견된 최정하 납치범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한 데 이어 마약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문세영 납치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납치범 고상처리 우희룡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검은 가면 김필중과 같은 마약 조직원이었음이 드러나 납치와 마약 조직의 연관성을 궁금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김욱은 문보라의 든든한 보호자로 나서 훈훈함을 전했다. 김욱은 문세영 납치 사건 공개수사 전환으로 문보라가 친구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릴까봐 걱정돼 학교를 찾았다. 이후 김욱은 자신을 문보라의 아빠라고 소개하고 담임선생님과 면담까지 자처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궁금케 했다. 그런 가운데 방송 말미 김욱이 목숨을 위협받는 아찔한 엔딩이 그려져 긴장감을 높였다. 오희룡은 문세영 납치 사건 뉴스를 접한 뒤 문세영의 납치를 목격했던 허름한 패창고로 김욱을 안내했다. 이에 김욱은 납치범 고상철이 일으킨 사건 현장을 모두 목격한 오희룡을 향해 의심의 촉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 김욱이 패창고로 들어선 장돌이 패거리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놓여 마른 짐을 삼키게 했다. 이에 김욱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아가 오희룡이 납치범 고상철과 마약 조직 그리고 장돌이 패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미싱이는 사라진 사람들, 새로운 영혼마을, 그들의 간절함에 오즈랍 재발동한 영혼보는 콤비의 판타지 추적극이다. 매주 월 화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